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당신을 사랑합니다. BJ 김현중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얼마 전 저는 주님의 은혜로 특수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업 준비도 하고 공무원 교사로서 유튜브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하느라 영상 업로드가 늦어졌습니다. 다행히도 약간의 제한은 있지만 한생방을 계속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생명운동을 실천하는 특수교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낙태에 찬성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개신교 목사들과 신자들 뿐만 아니라 가톨릭 신자들 중에서도 낙태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단자이며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첫째, 낙태를 옹호하는 것은 자신이 주님이 되려는 시도입니다. 낙태는 창조론을 부정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입니다. 즉, 낙태란 생명의 주인인 하느님을 부정하고 자신이 생명의 주관자인 하느님이 되려는 죄인 것입니다. 낙태를 옹호하는 것이지 기독교 신자들이 자주 하는 참 하느님이라면 나의 결정을 존중하실 것이다. 라는 말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들은 하느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느님을 지배하려 하는 것입니다. 둘째, 낙태를 옹호하는 것은 기독교 전통에 반하는 이단 행위입니다. 사도 시대부터 기독교에서는 영화 사례와 낙태를 반대했고, 로마 시대에는 그것이 박해를 받은 이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개신교는 가톨릭 교회의 거룩한 전통인 성전을 인정하지 않지만, 삼위일체, 성탄절과 부활절의 날짜 등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기독교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반면, 흔히 이단이라고 불리는 집단들은 이를 모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으로 판정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낙태를 옹호하는 이들 역시 생명수호라는 기독교 전통을 부정함으로 이단입니다. 셋째, 낙태옹호는 사탄을 숭배하는 행위입니다. 사탄은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간의 방탄과 그에 따른 태아사례 및 영화사례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마르둑 등 우상을 섬겼던 민족들은 공통적으로 방탄한 성관계를 신성시하여 신전에서 무분별한 성관계를 맺고 그 결과로 태어난 아기를 재물이라는 면목으로 살해하는 인신제사를 자행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역겨워하시며 예언자들을 통해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사탄이 뉴에이지라는 옷을 입고 낙태합법화 등을 통해 인간을 타락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주님께서는 분명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살리는 예언직으로 초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낙태를 옹호하는 것은 주님께서 부여하시는 예언자적 소명을 외면하고 사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낙태를 옹호하는 목회자들에게 루카복음 말씀을 전합니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메고 물에 빠지는 편이 났다. 아멘,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